얼음 가게에 얼음을 배달하러 온 차가 있네요 아 직접 만드는게 아니네 이 얼음 가게에서 냉동고를 안에 넣고 얼음을 직접 얼리는게 아니고 배달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안에 한번 볼까요 얼음이 이렇게 배달이 되네요 어떻게 배달이 한국인가요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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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니까 소스쿼리아 네 예! 사스코리아! 아니 얼음이 여기서 냉동고에서 별도로 만두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배달이 되네요? 이 얼음이 깨끗한 물로 된 건 아니겠죠?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이겠죠? 생수가 아니고 먹는 게 아니니까 띵앗! 띵앗까 로엘! 우리 오렌지 입은 애가 로엘인데 얘가 할배가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애가 참 잘생겨서 16살이에요 2004년생 집이 가난해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? 얼음 가게에서 이 얼음을 바로 앞에 시장에 파는 거예요 깨가지고 손님들도 사가고 카메라 촬영한다고 즐거워 죽습니다 지금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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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마비갓! 아잇 마비갓! 앙 아꼬야 잉 아꼬야 배고파 비교해 보래요 아이구 아잇 이 레이를 타고 내려갑니다 으아아 kell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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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아잇 아잇 힌라 뭐 아잇 아잇 아! 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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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야, 이제 배달 끝났네요. 이렇게 조각 얼음을 파는데, 저 맨 끝에 저기 조각 있잖아요. 저거 한 조각에 10페소에 팔더라고요. 저 정도 크기가. 저거 반이 5페소. 이야, 그럼 저 얼음 안에 얼마를 판다는 얘기입니까? 이 배달비 나오나? 에이, 다 뻗어, 다 뻗어, 나. 네, 냉동 탑차입니다. 네, 더 워킹.